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벨비클럽장이 21세기를 대표하는 희대의 풍자 코미디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유세민 레이터 보랏 봤어요? 아니 못봤어요 뭔지는 아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아 여러분 이번주에 좋은 영화 두개나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보랏은 넷플릭스에는 없고 넷플릭스에는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가 있더라고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사샤, 베런, 코엔의 모든 것을 다 찾아보셔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사람이네요 선구자죠 선구자 캐릭터 만들기 대왕 디즈니 플러스랑 웨이브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벨비클럽장이 영화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비클럽장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진짜 그냥 미국이 뒤집어지는 영화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아 이번 기회에 이거를 소개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미국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변천사를 짚어내는 개또라이 영화가 00년대 중반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이디아크러시 인류 역사상 가장 미래지향적인 영화 또 하나는 사샤, 베런, 코엔 주연의 보라시입니다 그게 그 영화인가요? 인간이 이제 지능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그렇죠 개토레이를 식물한테 주고 막 대통령이 레슬링 챔피언인가? 그렇죠 둘 다 2006년에 나왔네요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념비적인 천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선은 여행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여행은 때때로 이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간 다음부터 청소를 잘하십니다 바깥 벽돌에 먼지를 닦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듯이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은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우연히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거든요 이야 선교 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으로 인해서 저는 뜨거운 신앙적 경험을 거기서 하고 돌아와서 교회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오빠 혐오 표현 아닙니다 본인이 말할 경우 당사자성 아 그게 또 혐오 표현으로 쓰였나요 요즘에 아니요 아니요 저로 오빠와 대비해서 그쵸 네 아무튼 오늘은 석가탄신일이고요 부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통합을 지향합니다 네 아무튼 사실 그 전에 저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도 사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면 딱히 우리나라랑 접점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할 때마다 이렇게 맞붙는 팀이라가지고 아 저런 나라가 있나 보구나 했었는데 이제 우리 먹는 거 입는 거에 상당수의 원자재가 중앙아시아에서 오는데 일단 가공한 나라 이름을 달고 오니까 우리가 스탄을 못 보죠 저는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혈통의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피겨계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 이름이 뭐죠? 데니스탄이라고 근데 사고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고인됐어요 아 그래요? 되게 최근에 선수 아니었었어요? 아니 최근에 선수였는데 피습을 당해가지고 숨졌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무튼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게 됐어요 저는 주로 이제 침켄트라는 지역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와 여러 사역을 함께 했는데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음식이 되게 맛있었습니다 자연환경도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상했던 거는 현지인들은 이제 카자흐스탄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소련 붕괴 후부터 바뀐 적이 없었어요 언제 갔다고요? 92년? 제가 갔는 거 2006년 근데 대통령은 90년부터 소련 붕괴부터 쭉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럼 16년째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쵸 근데 현지인들은 그래도 다들 이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뽑히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저어 본 사람한테 동네 공무원이 와서 집길 부수고 갔어 안 범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저도 어렸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근데 참고로 이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은 29년 동안 집권을 한 후 2019년에서야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뭐랄까요 정말 티피컬 스트롱맨인데 그나마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고마운 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내전이 없었고 이 나라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수민족 탄압을 안 합니다 고려인이 정말 많이 사는 나라인데 그 정도 좋게 볼 수 있고 아무튼 거기에서 교회 오빠가 되었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카자흐스탄의 이름만 빌린 카자흐스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상훈 선생님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딱 그 컨셉입니다 안 웃길 뿐 그것은 하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호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밥 콕김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콕지밥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지밥 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밥 콕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데스크탑을 사자 라이젠 5600G와 500기가의 SSD 부족함이 없지만 저렴한 가정용 PC 모델1 두 번째 지포스 4060을 탑재하고 1테라의 SSD 인텔과 AMD는 CPU 취향으로 나눠준 100만원대의 게이밍 PC 모델2와 모델3 어제 사장과 에디터가 컴스테이션에 들러 모델2를 보고 왔는데 문의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보면 겁나 비싼 줄 알만한 여보를 뽐내고 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조그맣고 깔끔해서 작진 않지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못하는 게임이 없으며 웬만한 영상 편집에도 여유 넘치는 4070 Ti 2테라의 SSD 32GB 메모리를 갖춘 하이엔드 PC 모델4 게이밍에 최적화된 삼성전자 오디세이 32인치 모니터 필립스의 24, 27인치 모니터 구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품 인도우 11 홈과 프로도 함께 구매 가능하고요 AS는 기본 용산의 마지막 자존심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엑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모델1234가 있고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용마자 컴스테이션 2006년에 벨비클럽장이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학업을 애틀랜타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갔다 와서 애틀랜타로 돌아갔겠죠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여름 동안에 굉장히 따뜻한 인상을 품고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해 2006년 11월에 보라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데이의 괴작 네 원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국판 번역은 나름 그래도 센스있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판 번역은 이거예요 보랏 카자흐스탄 킹카에 미국 문화 빨아들이기 그렇습니다 원 제목은 보랏 영광된 카자흐스탄을 만들기 위해 미국 문화 배우기쯤 되겠습니다 네 킹카라는 단어가 되게 옥에 티처럼 있네 어 왜냐하면 실제로 킹카 아 그래요? 그 컨셉이니까 역할입니다 네 2006년의 흔적이군요 그리고 참고로 영문 제목은 일부로 그 문법도 틀리게 썼어요 아 맞아요 네 비꼬으려고 네 어 정말 이 영화는 진짜 나름 영화사뿐 아니라 대중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예요 맞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으로 웃기고 또 충격적으로 날카롭고 충격적으로 또 반사회적입니다 네 네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했을 뿐 아니라 평단의 극찬을 받았어요 주연 배우인 사샤 베런 코헨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우는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코미디 분야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었습니다 아 각본을 이 주연 배우가 썼나 보네요 네 근데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 그래요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카데미는 주고 싶었는데 못 주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영화는 풍자 코미디예요 그리고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취했는데 그죠 페이크 다큐인데 호러가 아닌 건 또 찾아보기 드뭅니다 네 근데 페이크 다큐라는 설명도 약간 완벽하지 않아요 그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멘터리는 보통 다 같이 이렇게 그냥 연출을 하고 이제 이걸 다큐멘터리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연 배우랑 몇몇 배우만 그냥 딱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인들한테 가가지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정신나간 부캐를 설정을 하고 일반 미국 시민들이 이 부캐와 교감하면서 당황하거나 동조하는 상황들을 리얼로 담은 게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포인트예요 아 그럼 사샤 베론 코엔이 이경규인 거예요? 이경규라기보다 이경규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죠 셜든과 레너드가 실제 시민한테 가서 갑자기 물리학 법칙을 막 설명한다든가 네 그런 거예요 헤일로 공략법을 설명한다든가 하는 걸 실제로 담는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요즘 이런 프랭크 콘텐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프랭크의 선구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 출연지는 그냥 시민들이겠네요? 예를 들어 저는 나중에 한 거예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촬영을 하겠다 정도의 아주 간략한 설명을 듣고 들어가 그리고 페이크 설명을 들어요 심지어 속여요 속여요? 네 근데 미국의 몰래카메라 문화는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을 사지절단을 낸 다음에 저게 카메라 있다고 하면 다 웃고 끝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여기에 그렇게 나온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당대의 비키니 모델 원탑 파멜라 앤더슨인데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이 영화를 봤고 군에서만 세 번을 봤는데 세 번이요? 네 우리 내무실의 최애 영화였어요 이걸 보고 나중에 제대한 뒤에야 이런 설정으로 찍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다 정해놓고 찍은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근데 파멜라 앤더슨은 그래도 이제 소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는데 근데 뭐 설정이 진짜 파멜라 앤더슨을 자루로 납치해서 가는 설정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러진 못했겠죠 아니면 경찰에 붙잡혀야겠죠 근데 이로 인해서 경찰에 붙잡힐 뻔한 적도 굉장히 많고요 이 사샤 바론코에는 보랏 말고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로스 소송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이고요 설정은 이래요 보랏은 카자흐스탄의 리포터이자 유명인인데 이제 카자흐스탄 국가정부부로부터 카자흐스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대한 나라 미국으로 가서 문화를 배우고 기록해오라 이러는 특명이 내려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바보 영화 같죠 네 이후 미국에 가서 좌충우도 에피소드가 전개가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전개되는 영화이면 굳이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겠죠 오늘은 풍자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자 합니다 풍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일종의 사회고발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는데요 풍자를 통해서 미국에 만연히 퍼져있는 혐오와 편견을 신랄하게 까발리는 것이 제작진의 의도였어요 하지만 과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혐오와 편견에 기여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첨예하거든요 아직도 여기에 대한 논쟁이 우선 교육학자 브론웬 로우는 풍자와 패러디를 구분해요 이 두 가지를 그에 따르면 풍자는 어떤 대상을 과장이나 아이러니를 통해서 조롱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비평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웃음을 동반하지만 웃음 자체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반면 패러디는 기존의 대상이나 형식을 뒤튜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패러디는 웃음이 목표이기 때문에 꼭 비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맨스티어 논란이 굉장히 유튜브에서 화제인데 그 친구들도 아마 래퍼들을 그렇게 비꼴 생각은 없었겠죠? 아니 좀 비꼴 생각으로 비꼰 건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하지만 맨스티어 유튜브 가서 댓글 보면 모두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맞아요 실패했군요 대부분의 경우 두 요소가 섞여 있어요 풍자와 패러디는 맞죠 맨스티어의 실패는 그거야 너무 잘했어요 다들 그 얘기예요 되게 잘했다 제가 봐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보랏이라는 결과물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풍자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패러디에 더 가까운지 계속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요 둘 다 우리나라가 되게 약합니다 아 네 그죠 상당히 못합니다 문제는 젊은 교회 오빠가 방금 카자흐스탄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미국 사는 사람인데 카자흐스탄 얘기구만? 이렇게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영화에서 묘사되는 카자흐스탄은 그냥 미친 나라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랏은 카자흐스탄 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오를 합니다 실제 카자흐스탄을 묘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완전히 카자흐스탄은 그냥 고른 거예요 카자흐스탄을 이용당했다 네 그냥 몇 가지 설정을 설명해드리면 좋겠네요 국가가 나오는데 그 국가 아닙니다 아 피해국이구나 그냥 근데 나중에 무슨 국제대회에서 카자흐스탄 국가를 틀어야 되는데 그 국가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영어 가사가 애국가가 나오는데 일단 카자흐스탄 국가라는데 영어예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위대한 나라 마그네시엄 수출량 넘버원 우리는 음모를 수출해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노래인데 그거를 갖다가 쿠웨이트에서 한번 경기 중에 실수로 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언어라고 히브리오를 하는데 보랏은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철저한 그런 영화예요? 그냥 정말 정신 나갔다는 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첫 장면으로 보랏은 우선 자기가 사는 마을을 관객들한테 소개시켜줘요 여기가 우리 마을입니다 하면서 소개시켜주면서 마을에 유치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AK 소총과 권총을 들고 있어요 탕탕 그르르르 난 이렇게 컸어 나는 그걸 볼 때만 해도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영화 시리즈에서 저런 설정은 많이 봤거든요 저 정도는 있지 했는데 그 다음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This is Natalia 이러면서 그렇죠 그 말투입니다 네 그 Natalia라는 여성을 딱 소개시켜줘요 그 다음에 갑자기 딥키스를 막 해요 둘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여요 제 동생이에요 그렇죠 카자흐스탄을 통틀어 탑 4위의 매춘부이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집이라고 또 이제 들어가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패닝을 하는데 이제 집 안에 소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매년마다 유대인 몰아내기 축제를 벌이고 홀로코스트를 기념해요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는 게 아니라 축하하는 의미로 그렇죠 네 이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말과 개 아래라고 말하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뇌가 작다는 등 보랏이 묘사하는 카자흐스탄은 그냥 온갖 종류의 편견과 혐오를 그냥 짬뽕하는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 사회가 매우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관광청이 이 내용을 활용하죠 네 맞아요 We are very nice 네 그걸 그냥 채용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진짜 군자네요 네 그릇이 막 너무 커요 왜냐하면 영화를 한 번 보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오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은 일반 대중들에게 당시만 하더라도 매우 생소한 국가였고요 네 지금은 보랏 때문에 알려진 국가이기도 하고요 아 무지를 풍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랏이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랏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묘사와 실제 카자흐스탄을 잘 구분을 못했어요 오 진짜 네 게다가 이 주연 한 배우 사샤 베론 코엔은 원래 여러 부캐에 몰입하고 절대 깨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밖에서도 여러 뉴스 방송에 막 출연을 해요 뭐 ABC나 NBC, Fox News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그냥 부캐대로 합니다 네 부캐대로 그냥 온갖 정신나가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요 그 보랏을 만들기 전에 이 사샤 베론 코엔의 제일 유명했던 캐릭터는 그거였거든요 알리지 아 알리지라고 그 이제 런던 방언을 쓰는 이제 무례한 질문을 마구 던지는 그 이제 메인 캐릭터가 있고 부캐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대체 중동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놓은 알라딘 장군이라고 독재자가 있어요 알라딘 장군이요? 알라딘 장군인데 한번 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막 이제 어떤 그 영화제에 나왔는데 어 이거 김정일 재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딱 안고 왔어요 그러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이쿠 하면서 막 밀가루를 흘렸네 그래서 김정일 재를 흘렸네 막 이러고 김정일 재를 흘렸네 아무튼 그냥 그냥 이런 어펜시브한 그냥 조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부캐를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랏이 이런 인터뷰를 그냥 일반 뉴스 프로그램에서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TV를 시청하던 미국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라고 생각하고 네 카자흐스탄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곧 미국에서 보랏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자흐스탄 정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등 언론과 TV에 반론 광고를 막 쏟아 부었어요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보랏을 기회로 삼으면서 2020년에는 보랏의 캐치프레이즈인 베리나이스 베리나이스 이러거든요 이거를 관광청에서 적극 홍보 문구로 차용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랏이 정확하게 비꼬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미국인들의 무지와 혼란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고작 북해 하나로 이렇게 혼란에 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이게 보랏을 통해 제작진이 사회에 대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비꼬는 다른 시트콤에서도 종종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국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중국인하고 대화 좀 해줘 그러니까 나는 평생은 미국에서 살았고 게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국인이야 어쨌든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꼬는 장면들 요즘에는 더 많이 나오죠 그런 개그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죠 미국의 무지를 미국 사회의 무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샤 베론 코엔이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이유를 말을 하는데요 어느 인터뷰에서 그 이유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소련권 국가에 대한 미국인들의 편견을 가지고 놀기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카자흐스탄이 농담의 대상이 아니다 농담의 대상은 내가 설명하는 카자흐스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동성애자들에게 파란색 모자를 씌우고 여성들은 철창에서 생활을 하면서 말에 오줌을 마시고 동이하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이 최근 9살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국가가 있다고 어떻게 믿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오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만 말하기에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설득하면서 일을 만들었지 않나 뭐였죠? 여성주의자 모임이었나? 우리도 민주주의가 있어요 다만 여자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말은 하면 안 돼요 듣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에요 어제 건조에디터가 시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부중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저항하지 못한다고 저항하지 못하네요 그 사람들은 이용할 뿐 그런데 그게 또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천재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꼬집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배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샤 베런 코엔은 영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반유대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혐오와 사회적 편견에 대한 고민을 해온 반인종주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캔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 미국 애틀란타로 연수를 왔어요 되게 좋은 곳으로 왔네요 동문이네요? 네 여기 마틴 루터킹 센터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민권운동 당시 유대인과 흑인 커뮤니티 간의 연대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샤 베런 코엔은 오히려 본인의 활동을 위해서 코미디라는 장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이 유대인과 흑인 커뮤니티 간의 연대에 대한 논문을 썼잖아요 백인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일에 엄청 지쳤나 보다 너 요즘 무슨 논문 써 그래서 논문 주제를 얘기하면 아 그래 대충 중국 같은 얘긴가 보네 이런 느낌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채샤 베런 코엔이 이제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세븐이라는 영화 넷플릭스에 또 올라왔는데 거기서 딱 이 시기에 활동을 했던 유대인 활동가를 본인이 또 연기를 해요 근데 이 본인이 연기를 했던 활동가 자체가 그 풍자를 굉장히 무기로 쓰는 그런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한테서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세샤 베런 코엔은 현재도 그 ADL 반명예훼손연맹 이게 나성인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혐오광고 게재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무관심이에요 그는 역사가 이연 커슈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아우시비치로 가는 길을 닦은 것은 증오였지만 그 길을 포장한 것은 무관심이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까지는 독일인이 전부 극렬한 반유대주의자일 필요는 없었다 단지 무심하면 되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보랏을 통해서 그가 경고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랏을 보고 나면 그 느낌이 살짝 스쳐 지나가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걸 영화로 보고 실제로 그 보라시라는 캐릭터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야 카자흐스탄이 말이야 하고 그냥 지나갈 거다 그 메시지가 남아요 그 영화 속에서 관객이 영화를 본 후까지도 영화의 영역 안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의 어떤 포스트 모던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의 생산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네요 그 지점이 찬사를 받았던 지점입니다 저는 동시에 그 지점 때문에 평소에 예술은 진짜 책임을 안 지는 매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우 본인의 진심과 깊은 문제의식 덕분에 영화는 본래 제작진이 의도한 풍자적 목적 또한 꽤 훌륭하게 수행을 해요 첫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는 부시행정부식이었어요 9.12를 겪은 직후라서 그리고 이라크 전쟁 중이어서 그 당시에 미국인들의 애국심 그리고 이슬라모포비아가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의 보랏은 버지니아 시골의 로데오장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미국을 동경하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국가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로데오장에서 승락을 해줘요 그래 너가 그러면 미국 국가를 불러라 하고 승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선 밖으로 나가기 전에 로데오 지배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로데오 지배인은 그냥 진짜 리얼로 평소에 하던 말을 하는 말이죠 네 닝겐이죠 그리고 그냥 로데오 지배인은 이 사람이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구나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슬림에 대한 온갖 혐오 발언을 막 해요 보랏한테 그러면서 보랏을 향해서 보랏이 수염을 이렇게 코수염이 이렇게 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인은 무슬림처럼 생겨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수염을 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 보랏이 관중 앞에 딱 나와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I love you SNA 하면서 되게 미국을 엄청 찬양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관중들도 다 실제죠 지금 네 다 실제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의 테러 같은 전쟁을 지지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러와의 전쟁인데 테러 같은 전쟁을 지지합니다 이러는데 막 관중들이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막 막 막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비꼬고요 오히려 좋아 이웃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의 모든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의 피를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좋아해요 엄청 막 난리가 나요 영화의 압권입니다 압권 네 그러면서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근데 이제 미국 국가를 카자흐스탄 말로 조금 바꿔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말했던 말도 안 되는 그 카자흐스탄 국가를 불러요 카자흐스탄 이스터 크레이터스 컨트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갑자기 관중들이 막 우우 하면서 쫓겨나요 오 신기하다 사회실험이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막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약간 뒤에 막 말이 뛰어가고 있었는데 말이 갑자기 그냥 넘어져요 사람들이 하도 우우 막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네 그냥 리얼로 그래서 왜 넘어지지 상관이 없는데 온 나라의 관련 리뷰들이 다 똑같아요 놀란 말이 쓰러졌다 누가 울었을 생각나요 진짜 신기한 영화입니다 네 누가 울었을 생각나네요 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이 대학교 이제 프랫보이즈라고 하죠 이제 대학교의 남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랑 같이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편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막 살살 유도를 해요 보라시 근데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막 이런 얘기에요 미국의 노예제가 부활해야 돼 이런다거나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자들이 모든 특권층이야 그래서 뭐 여자가 짱이고 뭐 유대인들도 특권층이야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 다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대학의 남학생들은 네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송했어요 했겠죠 근데 아마 기각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대학을 미국으로 그러니까 해외로 갈 수 있다는 건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잠깐 가는 게 아니고 4년 간다 6년 간다 이러면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해보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세대가 비슷하다면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는 막 오빠 동생 형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배하는 걸 팬코 하는 걸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 반가워요 아 맞아요 갑자기 폭주해요 그게 그런 말을 끄집어내게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의 끝이에요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온 듯한 사람이 미친 소리를 막 하고 있어 정말 이 사람이 맘먹고 사기치면 진짜 떼돈 벌겠다 이건 재능이네요 아니 이 남학생들은 매장을 당했겠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이미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렇네요 10년 전에 알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천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샤베론 코에는 한동안 그 영화가 있고 난 다음에 보랏을 연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14년 후인 2020년에 속편을 개봉하게 됐습니다 속편이 나옵니다 네 그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의 재선을 막아야 했기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 영화의 목적을 밝혔어요 여기에서도 골때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부통령 마이크 펜스한테 자기 딸을 뭐 바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펜스가 연설하는 이제 CPAC이라고 보수정치 행동회의 여기에 이제 그냥 쳐들어가거든요 근데 갈 때 그 KKK단원 오옷 있잖아요 네 흰 복한했어요 네 그냥 막 그거를 입고 막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미국에서 그것을 입고 돌아다녀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꼬집는 거예요 트럼피들 사이에선 되는 거죠 거기서는 된다고 네 아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네 가는 길에 돌을 맞지 않았다니 네 그리고 이제 케이크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그 점원한테 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가는 길에 돌을 던질 시민들이 있을까? 사회 분위기에서?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는 특수 폭력 범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범인들이 사회 분위기상 약자로 취급받나요?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죠? 그러면 걔네들이 뭐 잘못하면 그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음 아니면 건드리지 않아요 맞아요 음 그게 자력구자의 힘이든 도와줄 사회의 힘이든 KKK 옷을 입고 대낮에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건드린다? 그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과인 거죠 음 네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힘의 균형에 관한 감각이니까 네 그런 실험 네 하지만 뭐 토플리스 행진을 한다면은 또 다른 취급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스넛 워킹을 한다고 치시죠?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르죠 사회에 그렇죠 이런 걸 드러내는 일 그게 이 사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케이크 다게를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케이크에 우리가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점원한테 데코레이션을 해달라고 하는데 반유대주의적인 메시지를 막 새겨달라고 그래요 그 막 그 프레이즈가 Jews will not replace us 이거 그 유대인들은 우리를 대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패러디가 버지니아주에서 네 정확하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패러디로 이제 보라시란 캐릭터가 이거를 새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점원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새겨줘요 네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근데 되게 여기서 핵심 장면이 트핵관이자 트핵변 트럼프 핵심 변호사인 그렇습니다 네 루디 줄리안이 전 시장이 나오는데 루디 줄리안이 전 시장을 정말 크게 매겨요 아 기억납니다 아 이제 그 영상도 기억나요 네 영상도 기억나요 그 세팅이 이제 자기 딸을 이제 미인계를 쓰게 해가지고 이제 기자로 위장을 해요 진짜 딸이에요? 아니 아니 설정상 설정상 딸 네 설정상 딸이라가지고 이제 그 줄리안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인계를 써서 이제 살살 유혹을 해요 근데 호텔방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디 줄리안이가 호텔방으로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슬슬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침대에 누워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자기 바지에 손을 넣어요 루디 줄리안이 시장이 윤창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딱 그 부분에서 이제 막 보라씨 갑자기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막 어 뭐 she's too old for you she's 15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딸은 너무 나이가 많아 너한테 15살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캐릭터를 지킵니다 네 어쨌든 딱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딱 멈추게 그 상황에서 그 대사를 하면서 들어갔다는 게 진짜 천재네요 진보지 기자가 할 것 같은 취재를 하면서 그냥 캐릭터를 지키는 꼴이랍니다 그랬네요 돌발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참사를 막아요 배우를 보호하고 그리고 뭐 세셔베론 코에는 진짜 진짜 너무 미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배우의 안전에 뭐 나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사가 막긴 했는데 되게 이거 찾아보시면 진짜 어 이게 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 기사가 아주 크게 났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팔리는 콘텐츠는 그게 저널리즘이든 아니면 그냥 창작 예술이든 간에 선을 어떻게 건드리냐 싸움 선을 어디까지 건드리냐 싸움 뚫거나 찢으면 안 돼요 근처에 있어야 돼요 닿은 것 같지도 않게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거 잘하는 사람 따로 있죠 물론 용감한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선과 무관하게 그냥 용감한 사람이면 자유통일당의 동천을 받아요 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법이 제재하거나 콘텐츠로서도 팔리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선 가까이도 갈 줄 알아야 되고 용감하기도 해야 되고 그 둘 다 갖춘 사람이 등 겁니다 경계를 걷는 기술은 경계와 가까이 가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계를 내가 걷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게 예술의 재미있는 점인데 경계 근처에 잘 가서 뭔가 세계관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그냥 못된 놈이 돼요 근데 그 경계를 기가 막히게 긋고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반대 의견도 많아요 왜냐하면 경계에 잘 서 있어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계를 넘어갔거든요 호불호가 진짜 극명하게 확실히 갈리는 그런 배우예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경계선에 대해서 고민해 볼 계기를 주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을 고민해 봤는데 2020년대를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았어요 그 경계선을 고민해 봤더니 나는 역시 차별하는 게 막혔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술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자본주의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을 주변인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본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좀 더 해보죠 잠시 후에 XSFM입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뽕 평상네이처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빅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광고로 하겠습니다 깔끔한 경기도 서울김치의 모든 것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양질의 재료 저온창고 보관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했고요 국내산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한 자본주의 김치입니다 패스업 인증업체로서 자본이 마지막 양심을 저버리는 것을 최대한 막았고요 그럼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위생환경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포기, 총각, 동치미, 깍두기 등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고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를 찾아주세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은 이거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김치를 시키시면 딱 배송일자를 계산해서 보내주시거든요 맛있게 익어서 도착하기도 하고 조금 덜 익어서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럼 취향에 맞게 밖에 그냥 하루 정도 뒀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서울, 부산의 고급 호텔에 온 외국인들이 비싼 값 주고 이걸 사가고 있습니다 나는 콕 집어 콕 김치 시킬 때마다 딱 받아가지고 열잖아요 그럼 일단 밥부터 퍼요 여러분은 하나로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괴작에 대한 벨비클럽장의 평가가 지금부터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제작진의 분명한 풍자적 목적성과 수많은 유효타들을 날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우선 풍자라는 것은 그 주제의 성격상 모호함을 기반으로 하죠 같은 농담을 두고서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주로 많이 생기잖아요 풍자에서는 그 여지를 이용하죠 그 여지를 이용하는 게 또 풍자의 예술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얼마 전에 SNL 코리아에서 이현주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맑은눈에 광인, 막눈광 기자가 이현주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7년 대선 한 달 전 박영선 의원이 꼬드겨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정작 본인 혼자만 탈당했네요 혼자만 탈당한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막 비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만약 내가 이현주 지지자다 이러면 SNL 코리아 측이 박영선 의원을 까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을 어느 정도 옹호해주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이현주 의원을 싫어한다 이러면 그냥 SNL이 이현주 의원을 까네?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시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허다하고요 동일한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도 결국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웬만해서는 더 잘했다고 우리는 다들 느끼잖아요 그럼요 아까 선을 긋는 게 다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맞아요 70년대에 비슷한 장르로 미국에서 유행했던 시트콤이 있어요 올린더 패밀리라는 시트콤인데 이 시트콤은 6년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6년간 1위요? 네 70년대 전원일기 같은 거네 그러네 그러네 그 시절의 프렌즈죠 네 근데 좀 더 매운맛이고 이 배경은 뉴욕 퀸즈에서 살아가는 노동계층의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굉장히 여기 수구적이고 편견 가득한 캐릭터가 나와요 그러면서 당시에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낙태 베트남전쟁 등 이런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이 시트콤에서 풍자를 해요 그래서 당시 제작진의 의도도 사회의 편견적 인식을 유머로 승화하겠다 그래서 편견을 무장해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한 연구에 의하면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편견이 약한 그룹이 있었고 편견이 강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두 그룹을 봤더니 그냥 각자 메시지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견이 센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인물이 아주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제작진은 이걸 보면 사람들이 저 발언은 차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게 의도죠 의도인데 보는 사람은 다 각자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편견이 원래 있는 사람은 맞아 맞아 이러면서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역시 의뢰동성이 안 되지 이러면서 동조를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시트콤 자체를 편견이 강한 그룹이 더 많이 자주 봤다고 해요 그들을 비판하려 만들었는데 반성하려고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보고 나서 사람 되려고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유머로 승화시켜서 편견을 무장해제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네요 네 근데 진짜 이것도 풍자를 그러니까 이게 풍자라는 게 정말 예술의 영역이긴 한데 고급 기술인 거죠 근데 그 풍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되게 비슷한 결론을 많이 해요 어떤 얼마나 잘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보랏도 그럼 비슷한 효과가 나왔겠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은 멘트여서 셉니다 네 그래서 보랏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화를 향한 여러 비판 중 하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작자들이 노린 것은 되게 분명하죠 관객들이 매우 지적으로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해가지고 카자흐스탄과 보랏에 대한 묘사에 웃는 게 아니라 그 묘사를 통해 드러나는 대중의 편견적 반응과 인식을 비웃어주는 것이 제작진들이 원하는 그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가 데이트한 곳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였어요 우리네 무신 네 그래서 보랏의 유행어들은 그냥 미국의 급식들과 대학가 프랫보이드들의 그런 밈이 됐어요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고 웃은 게 아니고 1차적인 웃음을 그냥 네 그렇죠 그냥 원초적인 웃음을 자체가 너무 웃기니까 그러니까 일베 노체 같은 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랏과 카자흐스탄에서 대한 설정 자체가 너무 괴랄하니까 그냥 당연히 일반 대중들은 1차적 웃음 포인트를 여기서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사샤베론 코헨 본인이 직접 맞닥뜨리고 인지하게 됐어요 원래 오랫동안 보랏 캐릭터를 내려놨다가 잠깐 2018년에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미 키멜쇼에 출연을 하면서 보랏을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미 뭐 미국 모두가 이제 보랏을 아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냥 시민들을 그냥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그는 이제 그 배우 본캐가 깜짝 놀라게 돼요 뭐에 깜짝 놀랐냐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랏이 풍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동유럽인 캐릭터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처럼 인식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캐가 딱 깨닫고 결심을 합니다 원래 이때 사샤브론 코인이 다른 영화를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엎어요 그리고 보랏 속편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영화와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낀 거겠죠? 아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이었던 건가요? 더 나가겠죠? 더 덤해지고 그것도 근데 그것도 해석한 사람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히긴 했어요 적어도 줄리안이는 확실히 제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 맹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보 지식인들, 리버럴 엘리트들의 어떤 맹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2016년에도 그냥 다들 당연히 힐러리가 이기는 거지 트럼프를 누가 지지해? 그냥 이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진보 지식인들이 나머지를 이렇게 깔보고 개몽의 대상을 여긴 그런 어떤 맹점도 있었던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내 트위터와 세상은 다르지? 그래서 저는 배우와 제작진들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의 정반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듯 하다고 느꼈어요 보랏에 대한 호평 중 하나는 이거예요 그동안 보랏은 금깃이 되어왔고 다뤄지지 못했던 주제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또한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이 말은 결국 그동안 금깃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껏 꺼내고 웃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부여했다는 말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유머가 되면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가벼우면 오히려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왜 그 문제를 도전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채화되겠죠? 그 말에 가지고 있는 함의들이 그래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용인만 하고 웃음으로 그냥 얼버무려버리는 효과를 낳았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충격이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처음에는 이러다가도 계속 들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저에도 되게 무뎌지는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봐요 이 슬레이트에 재민교포 기자 강인구 기자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영화가 나오고 12년 후에 이 영화를 다시 평가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보라새의 인식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주민들은 무지하고 폭력적이고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한다는 인식 바론 코어헨은 선진국 사람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을 조롱할 권리를 되찾아주었다 10여 년 후에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 기억하는 건 My wife, very nice 이런 유행어 뿐이다 백인 코미디언들에게 허용되는 소스가 계속 좁아지는 시기에 바론 코어헨은 그가 동시에 조롱하는 수백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사라져가는 백인의 특권을 만끽할 수 있는 허락을 내렸다 그러네 뭘 갖다 줘도 지름 멋대로 해석하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들이 있잖아요 작품성이 높다 굉장히 복합적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그 모든 고맥락 이 영화의 밑에 쌓여있는 굉장히 다퉁적인 맥락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높은 학력으로 고학력 엘리트고 그 실제 차별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샤샤 바론 코엔이 유대인 당사자고 연구를 했고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실제 뭔가 거기 노출되는 이러한 차별적인 언사의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게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박수치고 진짜 똑똑하다 천재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현악적인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것 말고 그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풍자의 작품성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까 예술은 책임을 안 지는 매체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나? 제작자들이 사실 나는 이런 뜻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재라면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한들 받아들여질까요? 이렇게 많이 팔린 작품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가닿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까지 전제대로라면 그들이 멍청하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죠 조금 이따 할 일이 되게 많네요 오늘 첨예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교육학자 브로넨 로우는 프로이트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이 금기를 깨고 그동안 그 금기에 의해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수록 강렬한 자극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라색 유모 코드의 근간은 결국 그가 스크린에서 금기를 깰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이 코드가 일베 코드와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줘서 넷플릭스의 안티소셜 네트워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4chan이라는 웹사이트로부터 어떻게 퀴아논과 피자게이트라는 정치적 괴물이 형성되었나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되게 유익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처음에 4chan 유저들은 그냥 더 웃기고 더 자극적인 게시물들을 막 경쟁하듯이 막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막 이 자극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밈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으로 변해갖고 이거는 사실 4chan이 원래 일본의 이걸 뭐라고 읽죠? 2채널 2채널을 이제 본따가지고 4chan이라고 한 건데 일본의 2채이 네두익으로 변모해가는 과정도 똑같아요 그리고 1배에 뿌리가 되는 DC인사이드의 정사계 또한 이거랑 정확히 똑같은 형성 과정을 겪었죠 웃기면 된다를 내비두니까 1배가 되고 4채이 되고 2채널이 되었죠 원래 그냥 1배 사용자들이 그냥 원래부터 굉장히 구구적이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뭐 웃음을 추구하고 자극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작자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보랏은 풍자의 이름으로 혐오의 자유를 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끔찍한 혐오도 웃어넘길 수 있는 유머로 만든 결과를 가져온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배출하는 토양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지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들어요 풍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 메시지고 메시지는 자극적일수록 강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코미디라는 분야에서는 아까 말한 그 선을 타는 게 굉장히 섬세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이제 사샤베론코에는 정량 조정에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재밌네요 그러니까 부조리라고 해야 될까요? 를 드러내고자 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났는데 드러내 놓으니까 부끄러워하진 않고 아 내가 드러났어 하고 신나 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표현하는 것도 부조리를 밝히기 위해서 부조리라는 형식으로 들어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괴물과 싸우다가 나도 괴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2020년 개봉한 보랏 속편에서 의외로 굉장히 따뜻한 장면이 나와요 플러싹은 이래요 그러니까 보랏은 페이스북의 가짜 정보를 통해서 홀로코스트는 거짓이었다 이 소식을 접해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자살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풍자한 거냐면 소셜발 가짜뉴스에 대한 풍자고요 그리고 미국 유대인 회당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또 풍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의심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괴상한 유대인 분장을 하고 들어가요 피노키오코처럼 이런 거를 매달고 뒤에는 악마 날개를 매달고 말도 안 되는 복장으로 유대인 회당에 딱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그는 주디스 딤 에반스라는 할머니를 마주하게 돼요 근데 실제 이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근데 보랏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냥 온갖 편견을 그냥 다 표출을 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출연자 배우 아니니까 아니 그냥 거기 회당이니까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일반인이에요 대상이 근데 할머니는 너무 따뜻하게 보랏을 품어주고 되게 보듬어줘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가 보랏을 호응해 주려고 해요 근데 막 보랏이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캐릭터를 지키죠 캐릭터를 계속 지켜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할머니가 너무 따뜻하게 보랏이랑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보랏도 아 홀로코스트가 실제 역사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당을 나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나가요 유대인들이 학살됐다는 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게 너무 기뻐서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훗날 주디스 딤 에반스 할머니는 이 영화가 코미디였다는 것을 알고 격분을 해요 그리고 개봉되기 몇 달 전에 숨을 거뒀어요 이분의 딸이 소송을 했지만 기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장면을 통한 풍자적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었을까 근데 참고로 이속편도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골든글로브 등 수많은 시상식을 휩쓸고 또 이것도 아카데미 시상식의 몇 부분 후보로 오르기도 했었어요 이제 방송하는 내내 시작하고 12년간 내내 고민했던 이야기를 하게 돼서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이건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영화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페이소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은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환장했다 이 영화를 전국민이 본다면 그중에 4,50%는 불쾌해할 거예요 왜 괴물로 묘사하지? 나라도 저럴 텐데 당연히 그러할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건데 월급만 받고 살아갈 수 있나? 지내는 집이 없으니까 모르지 이 중지를 모아서 그런 영화를 못 만들게 해야 하나요? 영미어권에서 성공하는 모든 코미디언들은 기본적으로 흑인들은 인종차별 없으면 장사를 못합니다 백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죠 백인들도 보니까 못하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진보적인 시민들이 수구적으로 변해가는 열쇠입니다 바늘구멍만 한데 모두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트럼프의 당선과 영화 보라 두 존재만 놓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벨트를 자본이 왜 버렸는지 저인구 밀도 지역의 백인을 자본이 왜 버렸는지 그들의 인프라를 왜 자꾸 민영화 시켰는지 그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오래된 미국 시민들을 정치도 같이 저버렸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문화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맣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자본과 정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는 문화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회 현상의 해석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문화 상품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현상을 보고 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시민들 죽이는 게임 그거 뭐였죠? 그거 얘기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에요 맥락도 없이 죄 없는 시민들 죽이는 게임 하나 있었어요 뭐였지? 그 게임이 버림받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게임성이 허약했고 그리고 설득력이 없었어요 해이트리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설득력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회 해석을 얼마나 명민하게 했는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면 아주 고맥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90%는 그 게임이 재밌어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0년 지나죠? 그럼 교과서에서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10년 사이에는 그저 재밌어서 소비하는 사람들밖에 안 나와요 언론은 다를까요? 저희 방송이 진짜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앞줄의 댓글은 윤석열의 화가 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방송을 그만둬야 되나요? 저작거리에 나온 모든 콘텐츠는 오해받습니다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 입장에서 아니면 제가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다 분명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가요? 낮은 수준의 층위에서만 받아들여지는지를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해선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저출생이 문제라고 해서 저출생 대책을 세우는 대한민국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출생이 문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저는 100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억압하면 안 되고요 남아선호사상을 벌여야 되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여야 되고요 여성에 대한 취업과 급여의 유리천장을 깨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문제라고 심지어 억압도 해야 돼요 시민들을 왜냐하면 차별금 꼽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사회적 합의로 정착이 돼야 돼요 맘충 혐오도 없애야 돼요 맘충도 줄여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하면 그제서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겠죠 저출생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은 극히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게 마치 자본과 말씀하신 우리는 연결고리를 네 이게 우리가 언제 꼰대가 되느냐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다 뛰어넘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사람이 문제네 라고 생각하는 건 적어도 지식산업에 있어서는 게으른 작업입니다 제가 이게 저 스스로를 경계하는 어제 이야기랑 연결져서 얘기하면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제가 이제 정확한 대사는 생각 안 납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제일 중요한 교훈이 아니고 뭐야 그 가르침 가르침 언론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신뢰하고 스스로한테 의심을 가져야 한다 네 신문기자의 기사였죠 칠판에 적어놓은 거죠 네 확신이 없으면 용기를 못 갖고 의심이 없으면 멍청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 확신을 가져야 되고 어떤 때 의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아 그렇죠 의심을 가져야 될 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될 때 의심을 가지면 최악 언론이 되거든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우리가 덜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문화 콘텐츠가 너무 잘 만들었을 때 너무너무 잘 만들었을 때 그런 논쟁은 트위터에서 쉬지 않고 벌어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기생충 보고 네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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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도 어차피 다 한심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거였어요 왜 콘텐츠를 자기 이름을 걸고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사회 시스템의 이름으로 표현을 못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해서는 안 되는 표현도 있잖아요 나와서는 안 되는 콘텐츠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최소화해야 된다는 컨센서스 왜 안 가지고 있지 그거 왜 그렇게 쉽게 벌이지 그럼 그런 형식의 비판과 어떤 류의 콘텐츠는 나와서는 안 되라고 쉽게 재단하고 우리가 이 작품은 그 바운더리에 걸려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작품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그 상대성이 우리 인생에 가장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언론인까지 들어갈 것도 없어요 엄마가 되면 제일 괴로운 지점입니다 나는 그런 콘텐츠를 엄마한테 혼나면서 사수한 딸이었다가 엄마가 되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그 고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요 얘를 뭐부터 못하게 해야 되지 어디까지 못하게 해야 되지 이런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코미디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빌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잘나가는 코미디언들 중에서도 성향상 가장 왼쪽인 인물인데 이미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본인도 시민운동가 배우자고 샌더스 지지자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오픈된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펜코의 열렬한 지지를 받죠 PC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후려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그런 메시지를 고쾌할 수 있게 만든 메시지를 먼저 내놓은 사람이 문젠가 아니요 그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들이 고쾌하게 만든 다른 억압이 무엇이 있는가 가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억압의 주체 어떻게 보면 올라타가지고 여기서 제가 제일 천착하는 질문은 두 가지에요 반대로 그런 표현을 못하게 막았다 그럼 그 사연은 더 건져냈을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체 저 정치인들이 왜 절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변절도 하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럴까 이런 걸 이해하게 됩니다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매일같이 바뀌니까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이걸 재단해도 되애로 바뀝니다 이걸 재단해도 되애가 괜찮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것도 자단하고 저것도 자단하고 저것도 자단합니다 이게 리버럴 정권보다 보수 정권이 언론을 더 탄압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한테 관대해지니까 나이 들고 나약해지면 우리는 지금 그 첫 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재단해도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제가 천착하는 질문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왕조 시대에 충신이 왕을 바라보듯이 유권자 혹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대중한테 뭐는 보여주면 안 돼 뭐는 말하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않는 게 맞겠다 극히 최소한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외가 내 인생 오는 동안 언제 오나 보자 정도의 믿음이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예술 작품은 나왔고 이런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대중이니까 그거를 놓고 공론장 안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와 작품과 평론가를 인식하는 간극이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달라요 지금 엄청나게 서로가 인식하는 왜냐면 유피니가스는 작가였고 그리고 권주웨이터 같은 평론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이 굉장히 달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작품은 자연재해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작가는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부차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점점 더 재밌어요 어떤 말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안 맞는 말일 수 있을까 늘 궁금한 게 애들이 뭘 볼 줄 알고 라는 말은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100% 틀렸거든요 맞은 적이 없어요 게다가 시대가 시대라 이제 애들은 볼 수 없는 게 없거든요 네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표현은 지향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가 단어 사용을 세심하게 하니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이게 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못하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 다 잘 고르죠 그럼 전 막 나갔을 거예요 사샤 베런코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이거 줄타기 잘했으면 나 이런 거 안 했다 제가 하던 말은 창작이 난립하는 만큼 평론도 난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쓰레기 같은 평론이라 하더라도 평론도 창작이니까요 평론도 창작이니까요 그런 말 보고 이제 화가 나는 분들 이렇게 말해요 잘하는 기자만 남기면 안 되나 그럴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잘하던 기자도 언젠간 변할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시장주의에 맡겨야겠네요 자본 어떤 경쟁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평행으로 떠오른 아티스트가 저는 칸예거든요 칸예도 되게 자극적인 예술을 창조해내는데 분명 그 창작물의 고민의 깊이와 퀄리티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략과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칸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까 만약에 칸예의 철학을 미국 사회가 사주지 않죠 그러면 미국 사회가 흑인 커뮤니티를 칸예를 이겨낼 만큼은 건전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논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시험지일 뿐이다 문화상품은 칸예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현상의 칸예를 이야기하는 기분이 드네요 제육볶음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자면 칸예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칸예가 나타났다 제육볶음은 흑인 유대인들이 처음 만들었죠 그렇죠 중동에서 다시 마무리의 시도 저는 얘기 들으면서 갈수록 밑으로 세대가 내려올수록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세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제가 제일 많은 것을 보고 아마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저희 세대가 리버럴이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어요 리버럴 아니에요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말씀하신 지향해야 한다는 걸 반대한다고 하셨지만 지향한다는 말을 하니까 웃긴데 재단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 태도에서 모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요 맞아요 저희 주변은 정말 심해요 맞아요 저희 세대가 오히려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유피디님보다는 제가 쉽게 재단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말씀하신 평론을 경부했고 안 했고 저는 그걸 크게 보이진 않긴 하는데 알고 보면 제 인생의 경험에 보면 보통 20대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건 생애 주기의 특성일 수도 있는 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기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차이도 있어요 아주 쉬운 차이인데 저랑 유피디님은 재단하던 시대에 살았고 그렇죠 그 차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재단에 거부감이 먼저 박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를 더 살벌하게 할 세대는 사실 저희 세대일 텐데 그렇죠 재단할 것인가 재단하지 않을 것인가 그 논의 테이블에 이 얘기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저희는 사전심의제가 있었을 때 앨범을 샀으니까요 그것이 저는 앞으로 더 고민이 깊어지시겠다 재미가 많아지시거나 고민이 깊어지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저의 사회에 대한 요청은 그것밖에 없어요 결과물이 문화 컨텐츠라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원인을 찾아라 결과적 치지 마라 나쁜 결과지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졌다는 건 기분이 안 좋아서 내일 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겼다고 거짓말할까요 우리가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그 세상이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그 확신은 변하지 않아요 건국전쟁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또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겠죠 네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요새 별거 없어요 말 버릇인데 큰일 안 되나 근데 진짜 대부분 별거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과 함께한 애증의 영화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어쩌다 보니 네 그 건조 에디터가 8년간의 세계일 줄 알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요 맞아요 긴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내일 덕지진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고를 드렸죠 네 뭐 무기한 수년 왜요 왜요 일단 다음주 헬마하고 헬마는 4시간을 떠돌 거고 네이버 지휘장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시즌 이벤트 네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만 해도 당연히 네이버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적 재난을 만난 네이버 노조의 이야기를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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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 A, D, W, K K ram Eg, K, G,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